희생 비위다 디웨지 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룸피팽이... 역시... 룸피지... 털보... 털보... 파워... 파워 나중에 주는 파워... 털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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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때려 인마... 못이 때리는 건데... 털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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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볶음이 에반데 왜 이딴걸. 룬축 찾으러 간다. 룬축 찾으러 간다. 안 나왔다. 룬축 찾으러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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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다 랩포다 랩포 어 어 디펙트라면 이 상황에서도 질 수 있다 내가 아는 디펙트는 그런 남자였다 백우성 유성타격 세팔룡 하나 나오면 딱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박군 왕기 여기서 방울해서 죽어 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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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없는거 아닌가? 라고 할때 쓸걸 뿜尺 깜짝놈어 재밌린거 잠잠 잊고 너무 빨리 로그인 연기 로그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유 쓰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쓰레기가 많다면 그곳이 쓰레기통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에에에에에에에. 아니 이거 방울 안 먹었으면은 훨씬 쉬웠겠는데. 삐음. 쓰레기통으로 심장격파 성공. 쓰레기통에 담긴 심장